아, 진짜 괜찮네. 진짜. 아, 진짜. 철판 초 Detroit 우리 군사들이 엄청 크죠? 시발... 쭈어... IQ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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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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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터넷을 기절해. 저는 2개의 아들. 아 50분 나갔는데. 저는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예민 상태예요 지금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의 계획 지금 헬스장 가기 헬스장 갔다 오면 12시쯤 되겠지? 12시 반쯤 되겠지? 그때 밥 먹고 씻고 2시에 수업 듣고 4시에 끝나고 잠깐 퍼질러 있다가 6시에 프로미스 나이 컴백하면 그때 뮤비 와 오 오 이게 뭐더라? 뭔 김밥이더라 영수 아 이놈의 머리는 몇 번 감아야 돼 하루에 아이고 진짜 한 번 내려가고 살아 아 맛있다 아 바로 행복해져버리네 나 닮았고 되게 편해, 꺼내줘. 르르. 헐크 데이블. 웃겨. 아 진짜 아무채 개 웃긴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진짜 웃겨, 걘. 개강한 지 하루 만에 과제가 두 개나 생겨버리는 매직! 후니당 식기야. 재민이지?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배고파서 핫도그 먹고 하고 가려고. 너 배고파서 핫도그 먹고 하고 가려고? 핫도그 먹을래, 들어왔으면 나가. 핫도그 들고 먹으려고 들어왔어. 나가. 안 나가. 내 집 고구마 쌓여야 했다고. 애국들이 다 고구마를 고구마하네. 아무도요. 하나만 먹고 고구마 먹으려고. 아 배고프다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친구들한테 밥 뺏기지? 뭔 소리야. 맨날 배고프게 돼. 밥 먹고 와서. 너 솔직히 밥 뺏겨? 아 진짜 아리라고. 야 언니한테 바로 말해. 아 아니라고. 언니 킥복싱 1단으로. 아니다니까. 안녕 모기들. 어디서 팍! 모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모기 선생님들. 모기가 선생님이야? 고단 딱지 닮았다. 안 먹어 다이어트해. 언니가? 응. 나만 먹어. 나 마바탕을 먹어볼게. 이렇게 못 생겼냐 너? 점점 못 생겨지. 언니보단 예뻐. 그래야지 나보다 못 생기면 사람이냐. 안... 은지. 무슨 SaaS까 안지? 아니 은우 Έной. 무슨 SaaS까 안지. 잠시만요. 마지막입니다. 엄마는 뭐해? 엄마랑 같이 사줘 둘이서 자! 안잼민! 안잼민! 씻어 씻으라고 더러우니까 니가 제일 세상에서 더러워 안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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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씻는다고! 몇 시에? 지금 11시거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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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씻어 자! 학교 가야지! 학교 가는 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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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있어! 참고로 말하자면 이렇게 누우면 끝나요 간격이 앵글이 뭐야? 앵글? 저런 거 앵글! 카메라 앵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저런 거! 저런 게 뭔데? 노릇딱지가 붙은 유튜브 영상은 광고 야 뭐 이런 걸 배우냐? 그니까 우와! 야 이런 거 배워? 세계로운 미디어 세월 우와! 미안하지만 이런 거 내가 배워야 돼 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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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희!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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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전 대학생이 있다. 어휴 안젠미 동국 지리지 동국대가 지리지 한 백정 동국 지리지 아는채 동국 reside 동국 hanger 동국нев견 동국 인생 동국 들으 Salt 동국 빨리 오라고! 왜? 빨리 와보라고! 아는 채! 아는 채! 만 채 하지 말고 빨리 와! 왜 가만히 보게 주민등록번호 필요해! 아니 요즘 게임에서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게 어딨어? 내 말 해! 어? 내 말 해! 네 방에 있다고? 아! 아는 없지242 아는 없지 20분 17분 Nat Sameding 아무것도 복 싱 сдел staat 지진 heres